오늘 신비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. 엉덩이를 그렇게 나쁘죠? 나쁘죠? 엉덩이를 나쁘서 나왔어. 누가 신비가 모두 나쁘서로 시켜냈어. 비현이가 날 만져요. 아무도 모르실거에요.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. 예린이랑 저랑 이렇게 차가 안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차고 한타갈때 저의 엉덩이를 이렇게 이러고 가요 자꾸. 티 안나죠. 그래서 당황해서 얘를 보면 즐거워. 나의 맘을 차가워. 하늘에 약속해. 아우! 러블러! 예! blb 딱치! 아아아우! 하하하. 엉덩이가 né 보수 친여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이 개인 시간을 이용해 하하하하하 엄마가 안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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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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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마워요. 우리가. 우리 이제 곧 라디오 가는데 라디오도 많이 들어줘요 알겠어 너무 너무 고맙고요 아 진짜 안할란다 아무튼 버디들 너무 고맙고 저희 이번에 2주차였는데 2주차 3주차 2주차 3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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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차 4주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